미국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 여행을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여행 경보도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는데 관련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한국의 1일 확진자 수는 5만 4,619명. 수도권과 비수도권 할 것 없이 전국 모두 위험도 분석 결과 높은 단계로 평가됐습니다.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되면서 주간 확진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상승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해방센터 CDC도 지난 14일 한국을 포함한 벨라루스, 프랑스 일부 지역 등에 코로나19 수준을 최고 등급인 4단계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국 여행을 가급적 가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가야 한다면 그 전에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 접종까지 맞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CDC는 최근 28일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500명을 초과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수준을 4단계로 분류합니다. 한국은 지난달 처음으로 1일 확진자 수를 1만 명을 넘어섰으며 최근 계속해서 5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한 달 새 8%에서 11.7%로 증가해 위중증 환자 수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전 세계가 다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면서 한국 정부도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방역 완화 정책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미크론이 전파력에 비해 치명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방역 체계 변화에는 반드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T 뉴스 김상은입니다.